시연아 이거 이거 선물 이거 어디서 받았어? 어디서 받았어요? 시연이가 뜯어봐 안 돼요 이렇게 손으로 뚝 뜯어봐 엄마가 도와줘요 시연이도 뜯어봐 같이 뭘까? 뭘까? 선물인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한번 뜯어볼까? 뜯어볼까? 아니 이거야 그게 뭘까? 이거 뭘까? 시연이 뭔거 같아 오잉? 우와 시연아 짜잔 우와 이게 뭐지? 이게 뭐야?